좀 불편한 게요 사고 사고 알았거든? 이것만 일카야 존나 불편해 아 실금해? 그럴까? 야 알레르 천만원짜리 그래도 가져야지 내 시발 붙이고 만다 이거 하면 몇 퍼에요? 실금이면? 어 실금이면 몇 퍼야? 오 오 오 아니 실금감아 개쉽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팀을 자주 바꿨는데 공식경기가 폼이 너무 안 나와서 공식경기 좀 올리고 시작해야겠다 개빡쳐서 아이콘 8아이콘 들고 왔습니다 8아이콘에 라이브 3명 이렇게 라이브부터 소개합니다 파체코 이거 맨날 내가 핫 금카 쓰던건데 라이브 금카로 바뀌었죠 어 급여 이슈 때문에 그냥 좋아요 어 진짜 좋아 어 여러분 급여 5호짜리 필요하시면 저는 파체코 금카 강추합니다 그리고 링가드 링가드 금카 이거 뭐 링가드 금카가 링가드 금카죠 어 사카 이거 7급여의 왼발 찾다보니까 어 해낭 로지 뭐 사카 뭐 레길론도 있었어 근데 사카가 나쁘지 않더라구 자 이제는 아이콘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콜 캐러거 네빌 이거 어 이사명 왜 잉글랜드로 맞추셨어요?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이콘 해놓고 가격 제일 낮은거부터 해놓고 수비수 하나 둘 셋이 얘네 셋이에요 콜 캐러거 네빌 제가 아이콘 램파드를 무조건 쓸라 했거든요 옛날에 웨스템 하면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이콘 램파드를 무조건 살라 했는데 여기는 뭐 살까 하다 그냥 어 제라드 하자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잉글랜드에요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잉글랜드야 그래서 팀 컬러 잉글랜드 팀 컬러를 봤습니다 얘네 7명은 크램제 스 잠깐만 스가 어딨지? 스쿨스 아 스 여기있다 하하하하하 우선은 톱부터 부트라겐유 이거 제가 여태까지 써본 아이콘 트라이커 중에 부트라겐유랑 이연라이트 두개 있었는데 두개 고민하다가 부트라겐유는 양발이고 이연라이트는 엄청난 장점이 ZD가 싹 들어가요 무조건 제트 커브가 무슨 그냥 뭐냐 이에갖고 다 들어가고 아 이거 너무 잉글리 향후에 있다 싶어서 그래서 부트라겐은 샀어요 오히려 얘가 더 비싸 라이트보다 그리고 하지 샀어요 그냥 아이콘인데 또 써야지 또 사갖고 그리고 스토이치코프 얘 왜 그냥 갑자기 샀어 그냥 써보고 싶어서 샀어요 좋다고 하더라고 스토이치코프가 좀 공격수의 면모가 더 있네 얘는 하지는 미드필더의 면모가 있고 그래서 이걸로 한 번 공식 경기를 좀 해볼게요. 자, 하지. 왼발. 쭉. 우와. 조금 다른 중거리 루트를. 여기. 아, 진짜 뭐하냐. 볼 때 챌린지야? 계속 똑같은 것만 맞아. 힘을 좀 덜해. 오늘 뭐 기분이 좋아하다. 힘을 좀 덜게 덜해. 기분이 안 좋아져야겠습니다. 기분이 좀 안 좋아야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? 살짝만 욕해주세요. 욕 그만해, 새끼들아. 어. 화나지가 않아. 어, 쩌됐다. 아니, 너무 시무룩해졌잖아. 욕을 살짝만 해야지. 욕을 하도하니까 내가 너무 시무룩해졌잖아요. 20대 중무반인데도 집에서 핏바나하네? 나 서른인데 개세... 아, 똑같네. 흐흐흐흐흐흫 아, 욕을... 아! 칭찬이야. 아, 맞네. 아, 동안이란 거구나. 아. 그 뜻을 몰랐네요. 어. 아, 예. 아, 그러네. 칭찬이네. 아, 칭찬인가? 자, 하지. 왼발 슛? 와아아아아тора 야 허리 180도 몸통 돌려서 다리 사이로 슛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헤이지지 아이고 내돈 오케이 하지! 왼발 감각적인 왼발에 아 스토이치 그냥 슛 할걸 괜히 긍거리 슛 하겠다고 여기까지 몰고 가가지고 봐줘야지 첫판이니까 봐줍시 첫판은 원래 이러지 어? 하지? 왼발 슛 보정? 당연하지 여러분도 보정으로 피프하십시오 아 이쯤이 보정이다 하고 슛 때리는 거지 아 이쯤이 보정이구나 슛 아 예 야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저렇게 들어가는데 양 윙 근데 아 공 많이 받는게 좀 마음이 아파 양 윙들 5원? 막았는데 아 막았는데 아 막았는데 가자 아지 왼발 슛 밀러? 밀러? 아니 미친 새끼 아닌가? 키포 뭐지? 키포 왜 더러워해야지? 어떻게 막지?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키포 어 내가 줄거야 아 아 예 90분 또 90분 또 90분 또 90분 벌써 내 골로 왔다 하지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모멘텀인 것 같아 모멘텀 럴 이근호 이근호 어 주맨? 오케이 주맨 막았고 자 이번판 좀 시원시원한 거 보니까 역습 찬스 계속 나옵니다 어 저분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거든 어 예 이범형도 하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아카 오케이 하지 왼발 슛 야 이게 안 와 이범형은 막네 그 아무도 못 막은 키포 그거였는데 오케이 자 마지막 사리타인 갑니다 사리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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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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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혀라 먹혀라 이거 세경기 연속 극장골을 보여주다니 보정 보정과 함께하는 남자 어 보정러리 우리 안녕하세요 보정 뭐야 많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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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